이거는요 얘는 주식을 좀 모아야 돼요 한번 올라갔다가 번역까지는 갈거에요 상패가 나올수도 재무고자 한번 볼게요 자산대비 54% 저평가 2분기는 영업이익이 흑자 부채비는 30% 돈은 많네요 영업이익이 과거에 나온게 있기때문에 상패는 안될거 같아요 상패 염려는 없을거 같아요 오늘 공시 떴어요 뭐라고 영업손실 3분기 영업손실 9억 얼마 만기 전원사체 만기전의 취득 공시 반복으로 인해서 정지는 먹을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재무상으로는 상패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상패당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구요 번전은 갈 수 있어요 번전 가면은 물어보세요 알았죠 재무상으로는 상패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공시 때문에 불성실 공시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재무 때문에 문 닫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자리는 가요 1차적으로 갔다가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자리까지도 1250원 이 자리 한번 갔다가 내려올 거에요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가는게 이쪽에서 한번 세게 칠 거에요 여기서 한번 매집을 때릴 거에요 되겠니 매집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은 얘는 테마석으로 올리겠죠 테마석으로 올렸다가 내려온 다음에 매집을 때리고 그 다음에 내년 정도의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는거 한 내년쯤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.